딱 봐도 저보다 어린 여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을 못해줄 것도 아니라 저는 성심성있고 대답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저에게 이런데서 혼자 있으면 민망하지 않냐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이 엄청 묘하게 느껴져서 저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말았어요. 그녀는 어린 여자다운 패기로 오빠 뭘 보려고 했냐며 은근슬쩍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텔 방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긴장이 된 데다가 자극까지 와서 쩔쩔매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그런 저를 귀엽게 쳐다보면서 오빠 너무 잘생겼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위가 높아져 결국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말았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서 저 또한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빠 잘생겨서 좋다며 가끔 여기 오면 또 자기 부르라며 번호를 주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들도 밝힐 때는 미친듯이 밝힌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다시 출장지에서 회사로 돌아오게 됐고 당연하게도 그녀에게 아직 연락을 한 적은 없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의 밤이 정말 좋고 짜릿했던 건 맞지만 어차피 먼 지역의 사람이라 연을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다만 만약 다시 출장을 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볼까 고민할 듯하네요. 이제까지 조신한 여자들만 만나왔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와 한 번 해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제자리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님, 누님들도 저처럼 좋은 경험 꼭 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평범한 가잔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쑥스럽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차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스물살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고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고 나니까 어느새 나이가 서른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것도 그때쯤이면 더 이상 늦으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아내를 만나서 늘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과 다르게 제가 예민하고 까칠했던 적도 있지만 결코 이혼을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받은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결국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혼자 계신 잔모님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애가 있는데 저 혼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신 잔모님과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의료기계를 만드는 중견기업이었고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라 직원들끼리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직급에 따라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들 사람 좋고 편하게 서로 친한 분위기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아내는 단시에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렸으니까 애초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었는데 도저히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녀가 먼저 내 옆자리로 다가오더니 오빠는 주말에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냐 여자친구는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어색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회사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서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걱정했던 거지 속으로는 정말 기본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인지라 오빠라는 소리가 듣기도 좋고 어린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업무적으로 연락을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연락이 이어지고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필이면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큰 고민 없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집에 갔죠. 아내의 부친이 몇 년 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홀로 계신 장모님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과 최고 등급 꽃등심을 한가득 사들고 찾아갔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장모님이 일찍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내에게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19살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매나 피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 제 눈에는 30대 후반 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젊어 보여서 도저히 어머님 이라는 호칭 보다 누나라는 호칭 이 더 잘 어울리겠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그녀를 어머님 이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더라 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모님이 너무 딱딱 하게 대하지 않게끔 편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다행히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아내가 생각보다 금전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 당시에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청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준이었고 결국 이 문제가 부부 관계에도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보험료 등으로 생활했다고 들었고 그 후에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비싼 걸 사달라고 한 적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출산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딸을 낳아줬으니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아닌데 속으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가방을 사준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랑 가끔 만나서 식사할 때도 애를 낳아줬는데 집이라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동안 알고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깜짝 놀랄 말만 골라서 압니다. 그렇게 한번 돈 때문에 싸운 적이 나왔습니다. 꼭 부모님한테 아직 그런 말을 해야 하냐 각자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냐고 제가 따지니까 아내는 저를 피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고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한 자기가 잘못 이라면서 결혼 할 때 집도 못 태운 주제에 무슨 너무 충격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심한 이유는 제가 모은 돈 에다가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어렵게 억대의 집을 구했고 아내는 고작 천만 원짜리 수입 만 해왔 거든요. 그런데 무슨 집을 해올 능력 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지 이제 와서 무능한 남편 이라며 저를 탓 하네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장모님께 한달에 40만원 정도 용돈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제가 드리고 있었고 결혼 3년 차 때 아내가 장모님 용돈을 더 높여드리고 싶다 50만원 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내가 좀 게으른 편이라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선거지 정도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이나 코는 육아 때문에 일과 관련된 만남 빼고 전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